오늘은 센트럴파크로 촬영 왔습니다. 여기는 센트럴파크의 조각공원 구역입니다. 저기 앞에 있는 트라이볼, 아트인 푸르지오, 그리고 그 밑에 해수로 반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. 공중에 떠있는 미래 도시 모습 같다고 할까요? 이 장면은 120mm로 촬영하고 싶지만 제가 가진 110mm와 135mm 중에서 가장 비슷한 110mm를 샤모니에 끼웠습니다. 지금 트라이볼 뒤에 아트폴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혹시 저 건물이 트라이볼 위로 올라올지 몰라서 서두르는 중입니다. 하지만 오늘은 해수로 위에 거품이 잔뜩 생겨서 아무래도 다음주에 다시 나와서 촬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